네 반갑습니다 도둑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둑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금요일 저녁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편집해야 할 실차 리뷰 영상만 3개 이상 밀려 있는데요. 주말도 반납해야 할 지경이네요. 그래도 신차 소식은 도둑튜브가 그냥 패스할 수 없어 급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붉은 저녁에 전해드릴 소식은 제네시스 GV70의 속보 소식인데요. 며칠 전 제네시스 GV70의 풀업 가격이 6천 초반인 것을 알려드렸었죠.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반응은 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풀업 가격이 6천 초반이면 G70 페리의 3.3 풀업 가격 6천 중반을 감안했을 때 괜찮은 가격 같다라는 의견과 그 가격이면 독삼사의 차량을 할인받아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등 다양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다들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커뮤니티를 통해 현대차 협력사분께서 GV70을 실제 타보신 후 사진이 올라와서 뜨거운데요. 사진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첫 사진은 GV80과 GV70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덩치에 있어서는 GV80이 한덩치 하죠. 전반적 모습은 형제차의 느낌은 물씬 느껴지고요. 그러면서도 GV80은 좀 더 각지고 볼드한 느낌이 더합니다. 그에 반해 GV70은 샤프하니 군사를 빼고 슬림한 라인으로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죠. 각자의 매력이 둘 다 예쁜 것 같습니다. 다만 리어에서는 GV80과 비교하니 GV70이 다소 뭔가 입으로 허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양쪽 두 줄의 리어 램프의 존재감은 GV70이 확실히 더 멋스러운 것 같네요. 브레이크 등 역시 GV70이 좀 더 멋지게 뽑아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꽉 찬 느낌은 GV80인 듯 싶습니다. 리어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보니 GV70은 전면에 에어 인테이크와 리어 범퍼 쪽의 디자인이 상당히 포인트를 두어 부각시키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GV80형보다 이 부분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디자인했는데요. GV80이 벤틀린 느낌이었다면 GV70에서는 막한 쪽에 가까운 느낌이 들죠. 실내의 모습인데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GV80과 완전 동일해 보이죠. 다만 센터페시아 유선형의 비행기 날개 모습은 유니크하니 세련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 스타트 버튼이 완전히 누워있는 모습은 아니네요. 경사로에 살짝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클러스터의 모습인데요. GV80, G80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점을 찾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교묘하게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 있어 미처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붉은 레드라인의 스티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스포츠 패키지의 3스포 코어 스티어링 휠이겠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2열의 레그룸 공간감인데요. 성인분이 앉으셨을 때 레그룸 공간이라고 합니다. 꽤나 넉넉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공간감인데요. 하지만 앞저석 조수석 시트의 레이를 보니 앞으로 어느 정도는 당겨져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네요. 물론 심하게 당긴 듯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괜찮은 레그룸 확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트 아래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조금 여유로워 보이죠. 그리고 직접 탐호신 분도 뒷자리가 나름 넉넉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의 2열 공간인데요. 후륜구동이라 2열 가운데 센터 터널은 상당히 솟아있죠. 여기는 성인이 앉아서 가기에는 무리 잃듯 쉽습니다. 5인승이지만 실제로는 4인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후륜구동 차량이라 GV70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하나 도둑튜브 눈에 들어온 곳은 1열 시트 뒤에 포켓이 그물망으로 보여지죠. 이건 조금 아쉬운데요. GV80의 1열 시트 뒤 포켓 모양입니다. 확실히 급차이를 두었네요. 그리고 2열의 에어벤트는 그래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송풍구 주변의 마감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네요. LCD창이 있고 냉난방 방향 모두 제어 가능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의 매트 역시 매트의 가장자리가 레드로 포인트를 두어서 엣지 있는 실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레드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벨트도 역시 레드로 되어 있죠. 등받이는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트벨트가 있는 여기도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네요.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봐도 곳곳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집니다. 스포츠 패키지답게 도어 팔걸이 측면은 카본 파이버 디테일이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푸른 무드램프가 살며시 들어와 있는 게 보여지네요. 이 차량은 2.2 디젤 프로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었다고 하는데요. 1시간 남짓 주행해 본 결과 상당히 정숙하고 주행 질감과 가속성도 꽤나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2 디젤에도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는 게 확정이네요. 3.5 터보와 2.5 터보, 2.2 디젤 모두 스포츠 패키지 구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쐐기를 받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2.2 디젤의 3.5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패키지 제외 옵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로써 전트림 스포츠 패키지 적용은 오피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이 2.2 디젤 스포츠 패키지라고 했었죠. 하지만 리어의 모습에서는 대구경 머플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가솔 스포츠 패키지와 디젤 스포츠 패키지의 차이점인데요. 일반 디젤과는 번호판 모양이 다릅니다. 그것도 확인할 수 있죠. 2.2 디젤의 스포츠 패키지를 염두해 주신 분은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라고 해서 대구경 머플러 팁이 디젤에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나온 GV70의 옵션 정보로는 2열 시트에서 과연 스포츠 패키지가 선택되면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 2열의 통풍 기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궁금해들 하셨는데요. 다행히 일반이든 스포츠이든 모든 차량의 2열 열성과 2열 통풍 시트는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하시려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반가운 정보네요. 끝으로 제네시스 GV70의 구매 프로세스가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린 인디오더 프로세스 방식이죠. 엔진, 구동 타입, 외장 컬러, 기본 스포츠, 휠 타이어, 내장 디자인까지 필수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을 구성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양으로 항목 중 한 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고객 개별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 사양의 선택 품목을 하게 되는데요. 파퓰러 패키지, 개별 옵션, 패키지 옵션, 제네시스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2.5, 2.2, 3.5 중 하나를 선택하겠죠. 구동 타입은 2륜, 4륜 중 하나를 선택하고요. 외장 컬러는 유광 10종, 무광 4종 해서 총 14종이라고 이미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뉴 레드 컬러가 두 가지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유광이 11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으로 남긴 합니다. 다음은 스탠다드와 스포츠 패키지 선택인데요. 스포츠 패키지 선택 시 변경 범위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브랜보 브레이크,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21인치 미셰린 타이어 앤 스포츠 전용 휠, 스포츠 전용 천연 가죽 시트, 스포츠 내 외장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과 타이어는 2.5 터보와 2.2 디젤에서는 18인치와 19인치 휠 중 선택 가능하고요. 3.5 터보는 21인치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2.5 터보와 2.2 디젤도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한다면 21인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은 스탠다드 디자인은 인조 가죽 시트, 소프트 페인트 도어 가니쉬, 블랙 하이그러시 내장제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은 천연 가죽 시트, 하이그러시 도어 가니쉬, 알루미늄 내장제입니다. 실내 최상위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나파 가죽 시트 퀼팅 포함이고요. 인서트 필름 가니쉬, 인서트 필름 내장제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출시 전 숙지해 두시면 차량 선택 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시작되는 주말 동안 제네시스 GV70의 포토존도 또 한 번 공개가 되었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8시부터 1시까지 경기도 안성시의 골프존 카운티 안성 H클럽 하우스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월 15일 일요일이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송파구 올림픽 공원 주차장에 저번처럼 주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날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GV70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의 최근 속보 소식과 최근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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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